네, 이게 바로 제 노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 깜빡이 잘 키고 다니셔야 됩니다. 항상 안전하게. 감사합니다. 아, 논산 딸기 축제. 저도 딸기 정말 좋아하는데 딸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다들 좋아하시죠? 딸기 중에 최고는 어디 딸기가? 논산! 논산 딸기가 최고다. 또 킹스베리도 있잖아요. 그렇죠? 킹스베리. 큰 딸기.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킹스베리. 킹스베리도 꼭 드셔보시고.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물연장만 하겠습니다. 섹시해요? 아, 그래요? 어디가 섹시해요? 몰라, 싫어. 너무 부럽겠지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이제 진짜 아니, 제가 원래 여기서 두 곡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곡 어쩔 수 없이 또 논산을 떠나기 싫은 제 마음을 담아서 떠날 수 없는 당신 제가 들려드릴 건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이 박수 많이 쳐주시면 또 안무 파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조금 나가서 해볼까요? 비를 좀 맞아도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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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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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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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감사합니다. 아,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우리의 말을 너무 모르시네 우리의 말을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야 우리의 사랑의 운명은 당신이 이 가슴 못 밀기 전에 모두 다 있고 모두 다 있고 우리로 다 떠나고 싶지만 미련이 많아 떠날 수 없는 당신 아멘 아멘 아멘